안녕하세요. 진양고 회장의 주담대 상환에 대해서 회사에 여윳돈이 많은데 왜 대주주 주식을 매도를 해서 주식담보대출을 갚았나요? 여윳돈으로 담보대출을 갚기는 너무 컸던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HLB의 분기보고서를 열어보면 현금이 1800억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양고 회장의 주담대를 상환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충분히 상환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HLB의 현금으로 왜 갚지를 못했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건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주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진양고 회장이 HLB를 운영하긴 하지만 HLB의 돈과 진양고 회장의 돈은 별개입니다. HLB는 현금이 있지만 진양고 회장은 현금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한국의 부자들은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로 있지 현금 부자로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다른 부동산이랑 다른 건물이나 주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회사지만은 회사 돈으로 내 부채를 갚는다? 그거는 횡령이 됩니다. 내 지분이 100%인 회사에서도 그런데 HLB는 진양고 회장이 약 1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0%는 누구 걸까요? 다른 주주님들의 것입니다. 지금 HLB 주식을 들고 계신 바로 여러분이 HLB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회사 돈으로 진양고 회장의 주담대를 상환한다? 물론 착한 마음에 그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LB의 주인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진양고 회장은 1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90%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이 HLB의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현금 이 돈은 바로 여러분들의 돈인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대부분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 CEO가 되지만은 혹시나 잘못할까봐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를 감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는 거죠. 왜냐? 내 회사니까. 가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주식의 의미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판똥 거는 거라고 보게 됐는데 사실은 회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단기 투자는 단기적으로 회사를 소유했다가 보내주는 것이고 장기 투자는 장기적으로 회사를 소유하면서 열매를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양구 회장의 주담대 상환을 회사는 여윳돈이 많은데 왜 그걸로 상환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회사의 돈과 진양구 회장의 돈은 다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내 지분이 100%인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꺼냈다 써도 횡령으로 걸리게 되는데 HLB는 진양구 회장의 10% 나머지 90%는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어찌되었든 HLB 진양구 회장의 주담대가 많은 것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합리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식이 매도되었다는 것,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매도되었다는 것은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주담대가 주가가 내려가면서 주담대가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진양구 회장의 지분이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았다는 점. 그리고 주담대가 진양구 회장은 그렇게 큰 위험사항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주가가 떨어졌을 때 반대매매 우려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부방의 대주주 주담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HLB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번 우리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자에 나온 겁니다. HLB랑 다른 사례는 HLB의 경우에는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부방의 사례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최대주주가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LB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보다는 증권사에서 대출 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럼 갚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금이 없으니까 배우자 주식을 매도해서 그 돈으로 갚았던 것입니다. HLB랑 부방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주담대가 많죠. 36%라고 되어 있으니까. 2021년 1월 28일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사항 보고서를 보면 부방 겁니다. 보고자는 테크로스입니다. 테크로스가 바로 최대주주인데요. 테크로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3천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요 계약 체결 수가 2천만 주. 36%입니다. 이게 무슨 계약으로 맺어져 있느냐. 특수관계인의 이중이라는 분이 담보대출로 잡혀있는 게 있고요. 가장 큰 게 바로 지금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은행이랑 테크로스가 맺은 계약입니다. 부방의 주가고요. 부방이 여기 2월 26일자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여기 보면은 증권, 증권, 증권은 담보대출로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이죠. 질권 설정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건데 이자율을 보면은 앞에서 이중이라는 분이 빌렸을 때는 3%로 빌렸는데 테크로스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질권 설정할 때는 1.82% 담보 유지 비율은 120%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있습니다. 140%가 일반적인 증권사에서 설정하는 담보 유지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더 쉽게 뉴스 기사로 와서 보면요. 테크로스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죠. 연이자 1.82%로 여기 다른 증권사로부터 받는 이중이라는 분이 다른 증권사로부터는 3%인데 그것보다 싸게 1.82%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300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담보로 이제 주식을 맡기는 거죠. 부방에 우려감 기사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전체 50% 지분 중에서 36%가 담보 계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주가가 하락할 때 만약에 이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죠. 게다가 반대매매가 나가면은 굉장히 큰 수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대주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화음가로 곧장 직행할 정도로 물량이 크죠.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주가가 저점일 때 테크로스는 주담대를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당할 가능성이 이제 적은데 문제는 이제 이중희 대표가 반대매매가 나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주가가 도미노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부방에 주담대 계약 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에 나왔는데 우리는 정정된 4월 16일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굉장한 수량을 주담대 받을 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HLB도 급하게 단기적으로 자금 빌릴 때 이러한 계약들이 나온 게 있었거든요. 바뀐 부분은 담보사정 금액이 24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전에 한번 빌렸었네요. 200억원을 빌렸었는데 만기가 도래해서 전액 상환을 하고 또다시 이제 빌린 건데 이때는 더 크게 300억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담보사정 금액은 360억원. 좀 더 여유롭게 했죠. 60억원 더. 여기 이제 2천만주를 담보 제공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은행과 최대주주인 테크로스가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한 건데요. 2천만주를 맡기고 300억원을 빌렸습니다. 담보사정 금액은 360억원. 그리고 이 2천만주는 지분율로 따지면 34%다. 차입목적을 보니까 운영자금으로 빌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테크로스의 회사를 보니까 여기에 대표이사도 아까 봤었던 이중희라는 분이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천만주를 가지고 37%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중희도 특별관계자로 있지만은 테크로스의 최대주주 대표이사도 이중희라는 것을 사실상 이중희라는 분이 테크로스랑 부방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이 어떤가 보면은 2011년 2월 9일에 흑자전환을 했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바뀌었고 단기순이익도 좀 줄긴 했지만은 아직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방의 주담대가 36%라는 것을 봤는데 HAB는 어떤가? HAB가 담보 상환을 하기 전에 보면요. 13%였는데 이 중에서 주요계약 체결이 2.3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방이랑 다르게 HAB는 반대매매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방 같은 경우에는 50% 중에 36%가 주담되었잖아요. 절반이 넘는 수량입니다. 그런데 HAB 같은 경우에는 13%의 절반이면 6%는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유 주식수 대비 주담대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 HAB는 왜 상환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증권사에서 주가 변동성 때문에 주담대를 연장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필요한데 진양고 회장은 주식은 많지만 현금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식을 팔아서 갚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진양고 회장이 현금이 없는 거랑 HAB가 현금이 많은 거랑은 또 별개죠. 왜냐? HAB는 기업이고 진양고 회장은 개인이고 진양고 회장이 최대 주주이며 회장이긴 하지만 HAB의 90% 지분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가지고 있다. 그 개인 투자자들도 HAB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돈으로 내 대출을 갚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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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